안녕하세요 유튜브 두이치 시청자 여러분들 젤론입니다 오늘의 볼 미드 챔피언은 드리스 다나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일이냐구요? 아니요! 미드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요즘 이상한 룬이 출몰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르마야 난 뒤가 없어! 앞으로 돌진! 카나디 투자! 그러니까 W-E-평평평 해가지고 폭딜 넣는 트리스타나가 요즘 유명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재밌어 보여가지고 저만 들었습니다 저만 들어가지고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형님 롤마에서 맨날 똑같은 시청자와 구독자 수가 천천히 가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나아? 아니 구독자 빨리 늘어나서 뭐하냐니까 진짜 늘어나면 뭐가 좋은데 구독자 전 지금이 좋아해요 진짜 지금이 좋습니다 천천히 늘어날래요 그냥 쏘악!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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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공격 속도가 느리지만 너 이 달리는 순간 널 때리는 순간 매우 아플 것이야 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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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허 좋아 아 하핳하하 좋아좋아 우후 야 이 개재뎋다 미치도록 재미있는데 이거 Ferrential 어 아 아깝다 집 가나 집 가나 응 잠깐만 얘 왠지 이거 모를꺼 같아요 하나 둘 셋 받는다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 받음 나도 모르거든 나도 몰랐어 사실 총검 내셔 구인수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총검에다 나쁘진 않은 게 라인 유지량 높여주고 W2 하면서 3 해가지고 궁 하면은 원콤이잖아 이거 괜찮은데 진짜 재밌다 둘 셋 넷 다섯 뷔 적불 하나 둘 셋 와 рез 아 여러분들 이거 꼭 하세요 저 오랜만에 보는 처음 corporate 이정도다 와 디디 그냥 미쳤는데 이거 탈롱같은거만 아니면 할만해 어 내가 먼저갈게 내가 먼저갈게 제가 먼저갈게 기다려봐 허허헓허헇헉허허허허헉허 허허허허헉허허 헉허하럿허 filters был게임 허허골 우와 데미지 미쳤다릭 미쳤다릭 미 pix었다 인생은 한방이야 딜량봐야되 그냥 봐서 내가 1등 못했으면은 팀 탓한 거 다 사과하겠습니다 내가 1등이면은 팀 탓해야지 내가 1등이네 퀸은 사람으로 안 칩니다 야 이거 룬 수정하겠습니다 룬 수정 마법 아니야 마법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봉속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봉속이랑 승전보 킬 따라야 되니까 승전보에 흠 이거 가겠습니다 와 이렇게 룬 들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이기자 얘들아 이번에 또 지면은 나 시참 안해 1대1 나 그냥 혼자 할 거야 앞으로 혼자 할 거야 던지는 애들 있기만 해봐 집중 집중 컴을 씹으면은 집중이 됩니다 일단은 난 불법이야 난 굉장히 악해 나는 걸 보여주면서 일단 이렇게 난 미는 척만 해 견제하지 말자 그냥 이제 편하게 먹으라고 견제하지 말고 먹는 순간 들어간다 흠? 둘 셋 넷 와아하하하하하 와 1 App 무조건 킬각이네 야 2립은 무조건 킬각이네 진짜 개세다 이제 누구보다 더 빠르게 맞지 이걸 간다 이거면 퉁퉁퉁퉁 일거 같은데? 어 야 진짜 이론상은 진짜 세다 개미지 막을 수가 없네 이번엔 그냥 원딜트리 갈게요 완전히 둘 둘 셋 넷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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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Tr gag 돌돌 크 Mari 여러분들, 게 island 3킬 아칼디를 1킬 1킬 3댄스 파이널비입니다 대사기네 이거 꼭 하지 않을 수 없겠는걸 구인수 가볼까? 구인수에 구인수에 라인 미는거 그거 룬안 있잖아 룬안 가볼까? 저만 있으면 그냥 필킬이네 가자! 튀는 놈 튀는 놈 꿀 퇴 네! 와우! 좋아 아주 좋은 로밍이었어 하나 둘 셋 넷 잘가! 가! 죽여줘! 오케이! 오우! 아 죽겠다 도망가 도망가! 와우! 아 저.. 저마게이드 저마게이드 구인수에 광전사 이런.. 혼종 야 이게 암살자지 새로운 암살자가 도래했구만 재밌다 이거 職 튕 안돼 X3 가지마ゃ Так 어... textures 야 י 가지마а 안돼! 야 씨 겁난으려 누가 구인수가 해? 누가 구인수 upload 계쓰레기다 구인수 내방을했어 기다려봐 나 앞으로 들어갈 준비됐거든? 준비됐다!!! 준비됐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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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야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하하 개꿀 형 가고있어 형 가고있어 아야야야 어! 어딨어 어딨어 일단 이거 채워 채워 고인수 고인수 아하하하 야오케이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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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에 좋은데 좋은데 이거 재밌는데 어허 제대로 굉장히 재밌어 이거 어허 하하하하하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안돼? 도망가알지? 찌로 11레벨 히스타보다 잘 컸다 하나 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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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그렇게 약해보여 약하긴해 내가 하지만 그건 아니지 이거 밀어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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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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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 난 사실 딸피 어그러여겠다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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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하 아아아아아 하아아아아아 살려줘 나 나를 주체할 수 없어 나를 주체할 수 없어 미안해 너희들이 날 막아줘야돼 팡팡 오 이거구만 재미있다 하 이게 재미라는 것인가 야수 누가 그렇게 잘하래 나와 난 더 재미를 느껴야 된다고 성작만해 안돼 나에게 조금만 더 재미를 주어서는 안 되는 거야 니가 굉장히 오래 mai 느끼는 재미라고 터트리지만 봐 던지라고 하나 이렇게 쪼重만 조골만 날게 시간을 줘 안봉돼~~~ 그렇게 그 는 가습니다 주작은 좀 그렇지 억지로 안꺼내는거는 그렇지 하지만 딱 한 번 한 번쯤은 기회를 더 줄 수 있잖아 이 이 입새가 떨어지고 나면은 나는 이제 영상 방송을 끄겠지 이 입새가 떨어지기 전에 딱 한 번 한 번 더 한 탈을 보고 싶었던 데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여러분들 저는 이 이 트타를 한 판 더 할 생각 없습니다 저는 저는 가능하면은 한 판에 모든 걸 보여주고 싶었지만 여러분들 저는 이 악독한 트타를 한 번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두 판 묶어서 올리겠습니다 이 랩에 킬 타고 다 존나 재미없어요 끝